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대장동 의혹 중에서 50억 클럽과 관련된 내용을 좀 집중해 왔는데요. 오늘은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내용을 지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대장동 일당의 핵심이었던 김만배 씨의 누나가 지난 2019년 윤석열 대통령 부친집을 매입했다는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유튜브 탐사보도 매체 열린공감TV에서 보도한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부친집의 실질적인 매입자가 김만배 씨라는 증언이 나와서 주목됩니다. 오늘 관련 보도를 했던 뉴스버스 김태훈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 흥미로운 보도를 최근에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보도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이제 나왔던 그 윤석열 당신은 대선, 당신은 사실 이제 뭐 대선 후보죠. 지난 대선 때니까요. 대선 후보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연세대 통계학과 교수를 지냈죠. 그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샀다고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열린공감TV가 처음으로. 혹시 그때 기억나시나요? 그 보도가 나왔던 거. 네. 그때 보도 나왔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캠프에서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입장문도 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만배 씨가 이 정도로 마당발인가 싶기도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신박한 우연이 있을 수가 있나. 그렇죠. 어떻게 김만배 씨 누나가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윤석열 당시 후보의 부친의 집을 샀을까. 너무 기막힌 우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대장동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산저축은행 의혹 등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만배 씨가 법조계 사람들과 관련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들도 보도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법조인들, 인맥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됐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보도들이었죠. 김의교 후보는 그때 김만배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 집을 산 건 로또 세 번 맞을 확률이다. 그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로또를 세 번 정도 맞으려면 정말.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건 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과연 우연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돌아다니다가 10억 후반대의 집을 구해달라고 중개사한테 얘기했는데 그 중개사가 골라준 집이 또 이 집이었을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됐을까. 그러게요. 정말 저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사실 이런 우연이 현실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어쨌든 당시 실제 거래 상황이나 등기부등본 이런 증거를 보면 어쨌든 김만배 씨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매입한 것은 어쨌든 팩트예요. 김만배 씨 누나 명의로. 그때 이제 10억 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그 당시 실거래가하고 비교하면 좀 어떤가요? 비싸게 주고 산 건가요? 싸게 주고 산 건가요? 그 싸게 주고 산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세를 좀 찾아보면 대략 한 33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시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19억 정도에 샀다는 것은 그러면 시세보다 한 10억 이상 싸게 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연희동을 가봐서 아는데 연희동이 사실은 굉장히 주거지역, 집중적인 주거지역이라고 굉장히 조용하고 좋거든요. 그리고 특히 거기 단독주택이면 굉장히 좋잖아요 사실.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사실 만약에 19억이면 저도 어떻게 좀 대출을 받아가지고 좀 살 수, 30억 정도면 너무 부담스럽지만 19억 정도면 저도 한번 욕심을 내볼 정도의 그런 정도의 가격인 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집도 굉장히 큽니다. 90평이 좀 넘는 걸로 되어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도 한 30억 원 정도는 실거래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사실 12억 원이나 낱개 판 것은 좀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그 당시에 윤석열 캠프의 해명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들을 좀 찾아보니까 언론 보도에서는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런데 그 20억에서 1억 정도를 깎아달라고 해서 19억이 됐다.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때도 이제 대선 때에도 다운 계약서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9억이 너무 좀 실거래로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낮은 금액이니까 실거래가보다 낮게 계약을 그냥 계약상으로만 낮게 계약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사실 의혹이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그런 의혹들이 있었죠. 그리고 열린공감TV에서도 이제 강진구 기자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의혹들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김만배 씨 누나가 어쨌든 간에 최근 몇 년 동안 천화동인 3호의 소유주여가지고 101억 원의 회당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신협과 대부협체비에서 10억 이상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매입 자금을 충당을 했거든요. 그것도 사실 고개가 좀 가구뚱해져요. 그렇죠. 그 배당금이 거의 101억, 102억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 아마 제가 오마이뉴스 기사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오마이뉴스 기사들 살펴보면 그런 녹취록이 들어가 있어요. 김만배 씨의 누나를 회사로 취업시켜서 돈을 어떻게 전달해주는 방법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된 보도가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집을 사는 것 관련해서 대신 시가보다 너무 비싸게 하시지는 말고요. 라고 정영학 씨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가 어차피 저쪽에서는 양도소득세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차라리 그냥 많이 현찰로 바꿔서 계속 줘야겠다 누나한테 이런 내용들을 김만배 씨가 얘기했던 내용이 오마이뉴스에서 보도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우연히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으로도 그렇고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한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은 박정희 시대였던 1914년에 지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지상 2층과 지하 1층 단독주택이죠. 크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95평 정도 제법 큰 평수고요. 그런데 김만배 씨 누나가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 단독주택을 찾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도 거기에 안 들어가고 반려견도 그 집에 안 들어갔어요. 제가 저희 기사 취재하면서 김만배 씨의 누나가 살고 있는 목동 자택으로 취재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 우편물에 김만배 씨의 누나랑 김만배 씨 누나의 딸이 같이 살고 있는 우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희동 자택에서 산다는 게 아니라 목동 자기 원래 집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원래 사실은 김만배 씨 누나는 집이 투채인가 당시에 투채를 가지고 있어요. 목동 집도 있었고 굳이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 단독주택을 산다? 이것도 정말 로또 맞을 황조라니까요. 최초로 보도했던 열린공감TV는 당시에 뇌물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친의 집을 산 것도 결국은 사실 55클럽의 하나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55클럽 멤버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의혹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열린공감TV에서 주장했던 것은 뇌물 의혹이었는데 그때도 잘 안 풀렸던 것 중에 하나가 뇌물 의혹이었으면 주는 쪽에서 본래 시세보다 높게 사야 되는데 이게 그만큼 30억에서 40억 사이 왔다 갔다 했던 그 집을 20억 정도를 주고 산다는 게 혹시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뇌물 의혹이 맞는 것이냐. 그런 의혹도 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당연히 뇌물 의혹을 부인을 했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입장문을 아주 구구절절 내가지고 사실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뇌물 의혹을 부인하면서 내놓은 해명을 보면 집을 산 사람은 김만배 씨가 아니라 누나인 김명옥 씨 아니냐. 내가 왜 김만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대장동 의혹과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검찰이 잘 써먹는 기소 혐의 중에 하나가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곽상도 의원과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되는데 안 해서 논란이 한 번 됐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김만배 씨의 누나가 샀다고 하더라도 김만배 씨의 누나가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정영학 녹취록이나 그런 내용들 정황들을 살펴보면 김만배 씨가 돈을 전달해야 되는 그 상황 전달을 하려는 어떤 그 상황 그 내용들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 뇌물도 아니고 김만배 씨의 누나를 앞세워서 김만배 씨가 직접 거래한 것 아니냐라는 정황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검찰은 야당 인사들의 경우에는 조그마한 정황만 나와도 사실은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데 유독 이런 거에는 수사를 안 해요 잘 보면 55클럽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55클럽 같은 경우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민주당이랑 정의당 등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니까 급하게 수사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뒷북 수사를 하고 있었죠. 김만배 씨 누나가 부친의 집을 매입한 시기가 2019년 4월이에요. 네. 그때는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현직으로 있을 때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검찰총장 후보 지명에 대한 얘기가 오갔고 당시 누구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될 거라고 하는 얘기가 받아 있어요. 그렇죠. 사실 내가 봐서는 물론 실제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거는 2019년도 6월이지만 김만배 씨가 사실은 법조계 마당발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사실을 몰랐겠어요? 그러면 사실 그런 걸 생각하고 사실은 부친의 집을 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같이 나왔던 검찰총장 후보가 그 당시에 봉욱 차장 그리고 김오수 전 검찰총장 그런 사람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런 검찰총장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했던 검찰개혁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다른 모양이 됐지만 그 시기에는 검찰개혁의 어떤 상징성 있는 인물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제가 청와대 출입하고 있을 때지만 그때 이미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사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될 거라고 하는 거는 뭐 괜히 꽤 파다했습니다. 그렇죠. 법조에서도 서초동에서도 이미 그런 식으로 얘기가 다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더 지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김만배가 몰랐을 리는 없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누나를 시켜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사실 매입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좀 합리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